내년 새해 계약은 무조건 운전. 새해 계약은 운전으로 하는 거예요. 알았죠? 아니 뭐 나는 불편한 것도 없어서. 그냥 우리나라 워낙에 뭐 배정법은 잘 되어있잖아. 아, 대중교통에 업무 좀 잘 되어있죠. 사업까지도 안잖아요. 아, 이제 전부 다 정신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이상한 게 이런 얘기야 돼. 어머니 문자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아, 왜 과연? 이럴 수 있을 것 같나? 안녕하십니까. 여리 왜 이렇게 안 했냐? 조금만 움직여서 안 하니깐. 어헉? 허헉? 허헉? 거기가 뭐 한 끊이 specification자로 가는 거고. 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, 신빙버린이. 어? 니가 뭔 상관이야? 니가 연세해줄래? 차한테 뽑아줄거야? 어? 니가 뽑아줄거면 오케이 당장시켜 진영시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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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보는 거야 그래 그렇게 떠나 돌아보지마 더 이상 날 비참하게 만들지마 누구나 한 번 주문자 견딜 이별 뿐이야 난 괜찮아 자꾸만 돌아보지마 나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만 나의 전국일 걸 안 된다 아무리 남겨보이고 아무리 도용보여 또 나는 괜찮아 나를 쓰러지지 않고 난 괜찮아 내 걸어봐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속 너의 드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꿀다 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